6373번님의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26000원에 20% 비중인데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저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지난주 23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12% 이상 좀 급락을 했습니다. 31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기업의 존폐 위기가 달리게 되죠. 이렇게 좀 위기가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카나리아의 전신이 현대사료라는 회사가 서로 합병하고 출자하고 하면서 복잡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금이 엉켜있는 겁니다. 뒤엉켜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법인에서도 뭔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또 사유도 불분명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무증을 다 계획했다가 연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유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을 2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투기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투기적인 성향으로. 저는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걸 다 떠나서 2만 6천 원이라는 자리가 고정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를 하나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부인공시 하니까 그다음 날 이렇게 또 갭상승하면서 아니다 이랬는데 결국은 힘을 못 받고 못 올라가잖아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무너지면 이 주가는 이제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2만 6천 원, 2만 4천 원, 20% 비중. 내일이라도 1차적으로는 한 번 버텨보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웨이브 차트, 우리 매직 솔루션으로 보면 빨간 다이아몬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시그날도 매도 시그날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반등 나올 때 저는 과감하게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진짜 까나리오 바이오에 대해서 무증도 받으시겠고 어떠한 임상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몇백 주, 몇십 주, 1, 2% 하는 거야. 투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절대 할, 이건 완전히 선수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늑장 제출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